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지난 3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심리치료팀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정원을 5명으로 늘려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해 위험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해 전문 심리평가와 치료를 제공하고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의 응급처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